사우스 다코다주에 사는 아나스타시아 엘싱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기다리던 엘싱어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경찰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손에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엘싱어에게 경찰은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은 내가 아니겠지만 지금 배달원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체포됐다며 음식을 건넸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엘싱어는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역시 그래서 내가 배달을 완료하러 찾아왔다며 함께 웃었습니다. 경찰은 음식을 전달한 후 돌아갔고 엘싱어는 해당 영상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영상은 188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